본의 아니게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을 부정하는 게 그걸 의도하지 않았는데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더라고요. 처음에는 이거 되게 잘 못한 것 같아요. 내가 옳다는 거를 주장하기엔 좀 바빴던 것 같아요. 전혀 건설적인 대화가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입장을 고려하면서 나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너와 같이 생각을 했다.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사실들을 내가 알게 됐다. 야 이거 봐라.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.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다. 어떻게 생각하냐. 이렇게 말을 하면은 뭘 경계심을 받고 대화가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.